하이파이브! 오랜만이야 블랙펀 아주 잘 지내는 것 같은데? 아, 아, 퓨우마 무슨 일이야? 무슨 일이냐고? 네가 더 잘 할텐데 나를 부활 시킬 생각은 안하구 보드게임에 화장실 청소라 하구 넌 정말 한심하다고 그 말 해주러 왔다 왕! 아, 그, 그, 그게 나름 사정이 있었다고? 사정? 대체 내 뼈는 언제 찾아서 언제 부활시켜줄 거야? 말해봐! 너희 스페이스탈 자격도 없어? 내 뼈도 못 찾았잖아! 지금 찾는다고, 지금 당장! 내가 당장 찾아주면 될 거 아냐! 뼈를 찾아올게! 블랙판! 어디가! 또, 또! 자기 멋대로 팀을 이탈하다니! 네! 이제 내 주특기를 발휘해볼까 천천히 어 천천히 그렇지 좀만 옆으로 어 중요한 공룡 뼈니까 조심해서 운반해 어 맞게만 두라고 흠 흠 흠 흠 디엔에이 일체 흠 흠